야야야 오랜만에 숙련회 갔다가 동창회 보니까 되게 반갑지 않냐?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 혼자 집에 가도 되는데 왜 따라 나와 애들하고 또 놀다 오라니까 됐어 너 갈 때 같이 가면 되지 야 맨날 나 나오면 너 따라 나오고 애들이 보면 우리 둘이 뭐 있는 줄 알겠다 뭐 있는데? 뭐? 우리 친구 사이에는 우리지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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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근데 애들 진짜 웃겨 지난번 모임도 그렇고 이번에 성년회 모임도 그렇고 아니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주는 거야 왜? 나한테 얘기했잖아 그니까 내가 가는데 왜 너한테만 연락을 하냐고 야 우리 둘이 맨날 붙어있으니까 그렇지 뭐 우리가 뭐 맨날 붙어있냐?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다 같이 아 춥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? 오 야 여기 운세구나 보다 운세 어? 야 11월 31일이니까 새해 운세나 좀 보고 갈까? 쓸 데 없는데 돈 쓰지 마 이런 거 믿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하냐 아 뭐 내가 맨날 보냐? 아 재미지 재미 아 새해잖아 이제 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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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 저대로 와요 저 예 운세 좀 봐주세요 아 그래요 그냥 8월 18일이요 18일 생이면 아이 딱 보니까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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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잖아 너무 우유부단하네 뭐가 우유부단해 나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그리고 아이고 어릴 때 크게 한 번 다친 적이 있네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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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미끄럼 트레스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릴 때 안 다치는 사람이 어딨어 어 어 어 딱 보니까 또 가까이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네 어 그게 보여요? 있냐? 몰라 몰라 뭐 틀렸어 다 틀리셨어요 아이고 뭐 틀려 틀려 아 아씨 얘는 됐고요 네 저 봐주세요 저 7월 28일 생이고요 28일 생 네네네 아 결혼 언제 하는지 궁금해요 아 그 아가씨 또 그게 궁금하구만 어디 보자 아이고 아 내년에 결혼은 있네 내년에 결혼하면 아들 딸도 나면 다 똑똑해 똑똑하고 잘 살아 내년에 웬만하면 결혼해 와 감사합니다 저는요 저는요 정각은 무조건 늦게 해 안 돼요 예 저거 우리가 에? 우리 아 뭐 뭐 우리가 뭐가 틀려요 뭐가 어? 내가 얘보다 못한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가 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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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내가 너무나 보통에 뭐가 있냐? 올해 또 나갈게 했던 2014년 언니 여기서 뭐해? 야 넌 날도 추는데 잠옷 입고 다니냐? 겉옷은? 아 오는 길에 어떤 학생이 너무 추워보여서 벗어주고 하지 뺏긴 거 아니고? 에잇 너무 무서워 옷 좀 찾아다줘 소야! 뭔데 오빠? 야 뭐야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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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봐봐 너 오늘도 엄청 이쁜데? 그치? 아 어떡해 왜 그래? 나무 예뻐 오빠 가을상 네옷을 보니까 어때? 비효감이야 되게 비효감이야 왜 그러지? 심장리로 그런가? 칭! 언니 언니 꼭 문재오빠가 네옷하더라 내가? 어 내가 언제 그거는 아니야 잠깐만 또 둘이 같이 있었던 거야? 아니 친구들이랑 같이 다 지금 딱 걸렸어 지금 12시가 지났으니까 작년에도 같이 있고 올해도 같이 있네? 이렇게 보니까 두사랑 뭐야 왜 이래? 진짜 노래 늙었어 빨리 하늘 가져갔다고 드름이 자글자글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나이보다 동안이거나 노안이거나 둘 중 하나야 노안이야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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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밤들 조심해 놔 지지배 끝나 언니한테 빨리 가자 춥다 야 손실없지? 앞에 너 뭐 또 이런걸 가지고 다니냐 잠깐만 어? 왜? 나 휴대폰 어디 일어났지? 아이고 아이고 아 맞다 아까 가게에다 충전해놓고 안 갖고 왔다 야 어떻게 빨리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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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챙겼어 내가 어?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?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야 춥다 빨리 가자 우리 아우 좋아 난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? 난 너 없으면 어떻게 사냐? 나는 너 없을까? 난 너 없으면 어떡하네